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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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힐이라서 조금 터나올 것 같은데요 잡을 수 있나? 정화탈진 헤일은 좀 정화탈진 헤일은 좀 으 딱 2렙이 되었냐 저게 와 주작이야 이건 아무리 봐도 주작이야 이건 다 죽었는데 이거? 어? 유미가 어디갔을까 아 이거 느낌이 아 딱 내가 그 느낌 날 것 같았는데 아 아 이거 유미 안보이는 거여서 눈치챘어야 했는데 아 내가 괜히 손재들었나 또 이거 탈론이 게임을 판맬로 이끄는데요? 나 이거 너무 힘들어 뭐 Q 두 번 실수로 눌렀다는게 어떻게 해요 뭐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진짜 이거 뚫어야돼요 이거 뚫어야돼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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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득이에요 이거 제약골 수거했기 때문에 이거 미드포탑 하나? 이거 괜찮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롱소드 두개 더 사옵시다 아 방간밀리같이 좋은게 뭐냐면 이거 마법의 신발 있으면 신발 늦게 써도 되니까 이게 진짜 좋은거 같아요 아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속은 충분하니까 아 몬 아 아 아 이거 적팀 다 안보여가지고 이거 선붕시잡기가 힘들어요 카타라서 또 죽는게 한순간이거든요 아 정화랑 폴이 다있네 야 이거 한명 더 잡고 바론? 아 원래 이거 바텀 버려요 버리고 아니다 내가 지킬 수 있을까? 이것까지만 지키죠 2차원은 못 지켜도 1차원은 지켜보자 어? 이러면 제이트 집에 와야되죠 이러면 저거 이제 민드 달려주면 돼요 이것도 라인이 있어야 밀 수 있는거거든요 저거 이건 저거죠 이 후식은 나에게 진짜로 에이, 그래도 원, 레, 원, 레드가, 레드는 원딜을 먹어야죠. 피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, 원딜이. 아, 이거 다, 이거 하나도 못 잡냐? 아, 다행이다. 예, 그래도 휘저키 정도는 됐네요? 이게 미포공이 진짜 이게 좋은 게, 진영 붕괴도 돼가지고 이게. 어차피 이게, 다른 마인드로 생각하면 미포공이 이 범위 안에는 적이 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. 다르게 생각하면, 적 팀이 접근 못하게 하는 불가 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. 우리 팀이 지나갈 수 있는데. 왜? 양자 앉아야 되나? 야, 이거 큰일 났는데요? 어, 다행이다. 탈론 살았네 일단. 오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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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. 와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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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. 와, 펜타를 뺏어먹네? 야, 펜타 뺏어먹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? 거기다 W를 왜 날려? 아, 진짜. 아, 펜타 뺏겼다. 아, 펜타 뺏겼어. 아. 아, 내 펜타. 아, 이거 펜타 이번 시즌에 진짜 몇 번 안 해봤는데 이걸 뺏기네? 오, 오, 오.